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탱구 형 거 팬 가입해주셨는데 우리 탱구 형 거 한 번 심폐소생한 거 가보자. 닥터킴 그동안 여행 갔다 왔습니다. 탁텔 여행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한 사발이 가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아 근데 이거 못 살릴 것 같은데 이거? 계정 너무 심각한데? 아니 잠깐만요, 저기요. 노래 부르다가 계급을 봤거든요. 노란... 노란 장갑... 노란 장갑 한 개 레벨이... 1이시네요. 아 레벨이 5네요, 5.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나에게 약 좀 주세요. 야, 그래도 볼파 한 대 있네. 자, 이 계정은 제가 오늘 한 번 노란색 장갑 한 개고요. 레벨이 무려 5입니다. 그리고 차는 골든팔 한 대 있으시고 노광 높아지고요. 그냥 한 번 심폐소생 살려보겠습니다. 아,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플라잉 핀도 없고 어, 솔리드 상자는 왜 이렇게 많아요, 형님. 뭐야, 잠깐만. 어? 어? 야, 이걸? 왜 이거 안 깠어요, 형님? 아! 아, 이거 접속 보상으로 내가 받았구나, 지금 80개. 어, 잠깐만. 심폐소생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오케이. 제발. 이온 가자. 어, 맞아. 오류보상 80개가... 와, 이걸 살려주네. 잠시만요. 오류보상 80개. 잠시만요. 과연! 이온! 부덱스! 이온! 자, 플라잉 미사일 골드 깨비. 아, 미사일 골드 아깝다. 아, 이온 안 나오네요. 유화 안되나? 살려야 되는데, 우리 환자분 살려야 되는데. 제발, 마지막 하나. 일단은 이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플라잉 패스를 하나 획득했다는 거. 자, 플라잉 패스는 일단 당분간은, 당분간은 일단 플라잉 백박지를 쓰시고. 자, 그리고 이제 차. 차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차가 일단은 X가... 없어요. 지금 꿀꿀이밖에 없습니다, 무지한. 부덱스나 이온 X를 뽑아야 되는데. 부덱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기서. 40개 있거든요, 40개. 40개의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빨리 가져가세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빨리 가져가십시오. 아, 붓 안 나왔어, 또. 또 기다려야 되네. 아니면 방법이 하나... 행구, 할님 90개 가제야. 지금까지 결과로도 감사하네요, 히읗. 아니야, 아직 좋은 결과 아니야. 기다려봐. 아직. 나에게는 좋은 결과 아니다, 이거. 하지만 나에게는, 하지만 나에게는, 테카니에겐,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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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카니에겐, 나는, 바로바로 스페셜 아이템이 있어요. 아직 쓰지 않았어, 여기에는 바로, 이용무제한, 파츠 조각 500개, 아직 쓰지 않았어요. 나 아직 쓰지 않았다, 이거. 이건 비장의 카드다, 이건 비장의 카드. 네, 카트라이더 리그 결승 때 받은 건데, 비장의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또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 개 있어요, 이거. 나 지금 무려 두 장, 택투브가 이거, 내가 다 쓰라고 했어. 하나는 내가 받았고, 하나는 택투브가 받았는데, 무려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온 두 대예요, 무제한. 이온 무제한 두 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여러분들, 구성된 쿠폰이 뭐 뭐 있는 줄 알아요? 5,000 캐시 짜리 6장, 5,000 캐시 6장 있고, 그 다음에, 황금 기어 3개랑, 파츠 조각 1,000개 짜리 있고, 그 다음에 이온엑스 무제한, 파츠 조각 500개, 이렇게 있네요. 개꿀.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왔데이! 8번 안에 부덱스 뽑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면 폭스X 뽑힐 수도 있어, 맞지? 그러다 보면 폭스X 뽑힐 수도 있어. 부덱스! 부덱스! 아, 제발. 제발! 제발 부덱스! 아, 근데 아직 못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일단 그래도 신상 카트 겨우 뽑았어 두 번 자 신상 카트에서 뽑으면 돼 괜찮아 아직 몰라 신상 카트에서 뽑으면 돼 자 간다 여기서 이온 나옵니다 멘티스 뽑았고요 개꿀 오케이 일단은 구엔진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거 하나 뽑았습니다 1대장 아 1대장 1대장은 아니지만 아무튼 탈만한 거 뽑았고요 이온이 나왔습니다! 이온이 삼아 이온 X 이온 이온 X 이온 하이 아 이번 낙했다 아.. 깨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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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치가 루치가 이걸 루치 루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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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000루치 포도림햏니 에드블럼 감사합니다 5,000릴치 다시 아직 나에게 6번의 기회가 있다 어? 이온이가 붓났어 잠깐만 3번! 이온이 나 본 이온 나오면 더 줘! 설마 진짜! 50% 확률이다 진짜 이거 한 번 더 잠깐만 한 5분만 타야 돼 아 2번 할 걸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아 한 번 할 수 있다 미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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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진짜로 근데 중량에 파츠도 없어요 아 고민이네 이거 진짜 하.. 쿠팡을 써야 되나 아 쿠팡을 써야 되나 이거? 아 아 아 정말 어떻게 하지? 일단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아 그냥 이영님 꺼 시원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필사기 쓰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쿠폰 쿠폰으로 갈게요 이온무제한 쿠폰 써드리고 그 다음에 파츠조각 이것도 이거까지도 파츠조각 1개짜리 2개 써드릴게요 됐어 이 정도면 충분히 살렸다 생각해 하이패스 했다 쿠폰으로 살렸다 쿠폰 쿠폰 먹고 들 Craig 패스 페스티 쿠폰 쿠폰